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카랑꼬 겹꽃. 겹꽃이죠. 칼란디바라고도 하고 카랑꼬의 이쪽으로는 겹꽃입니다. 겹꽃 입고가 되어 가지고 입고 되면 알려주세요 해서 입고된 것 알려드리고 지금 옆에 있는 리치소일 6리터와 20리터 이것을 리치소일을 이용해서 이 시간 여우의 보고 계시는 다육이 공기정화 식물 전자파를 차단해주고 공기정화를 해주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름이 여러분들 아시죠 천국의 계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은용 황은용 여러가지 유통되는 명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등뼈 야곱의 사다리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맘에 드는 것이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이라는 유통명이 제일 맘에 듭니다. 화은용 대은용 그 다음에 악마의 등뼈 야곱의 사다리 여러가지 이렇게 불려지는 속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할까요 이 지그재그로 계단 형식이 되어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잘 커요. 그래서 사다리 모양. 천국을 향한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든 말든 한번 저도 한번 속설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입니다. 단연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극과 관목, 다육, 식물입니다. 금방 말했듯이 지그재그로 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는데 그렇게 어려운 천국의 계단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잘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천국의 계단이 하나의 수경으로도 해요. 이렇게 다 빼가지고 털어가지고 흙뿌리 자체만 컵에다 담궈놓기도 수경재배도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물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이 모자 화분에다가 니치스위를 금방 설명해드렸죠. 니치스위를 넣어서 제가 한번 풍성하게 심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많이 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번식하는 방법은 삽목이 잘 돼요. 이거 쭉쭉쭉쭉 크잖아요. 그러면 끊어가지고 꽂으면 뿌리내려요. 꽂으면 뿌리내려요. 이것도 다 꽂아가지고 뿌리내려는 겁니다. 꽂으면 뿌리내려요. 참 잘됩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이 시간에 심어보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아진 화분에다가 먼저 이것을 3개를 심으려고 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3개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이만큼 홀나무는 소일이 절반 이상을 채울 것 같아요. 이게 작으니까 화분이. 자 그럼 니치스위를 한번 여기다 부어놨습니다. 딱 흙이 참 좋아요. 지금 현재 습 가진 것이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물기가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만지기도 좋고 안달라붙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심어볼 때 이 정도가 좋은가 안 좋은가도 감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톡톡톡톡톡 여기까지는 채워진 것 같아요. 손잡이 있는지까지. 이렇게 놓아보고. 놓아보면은 살포시 눌러주고 삼각형 모양으로 천국의 계단을 빼보겠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천국의 계단. 이렇게 놓고 하나 놓고. 세 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 지금 모자 화분은 지금 24, 높이가 24, 폭이 24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천국의 계단. 지금 뿌리가 참 좋아요. 뿌리가 잘 내려요. 이거 다육이. 삽목도 잘 되고. 수경도 됩니다. 수경. 이 시간에는 이 모자 화분에다가 삼각형 모양을 해서 잘 커요. 이게 잘 크니까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많이 클 때 또 제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삽목. 꺾어가지고 삽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만 풍성하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세 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소위를 마거진데에다가 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거진데에 도전해보세요. 자. 전자파를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 식물로써 화원용이 이 천국의 계단이 인기입니다. 요즘. 가운데에다가 또 닉지소위를 넣으시고. 퐁퐁퐁 치고. 제가 인기. 인기로. 인기로 지켜야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닉지소위를 위에다가 수분 증발도 없게 되고. 고기도 좋고. 물들 때도 안 패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저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인기가. 여러분들은 어찌 란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니까. 자기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크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 저기에다가. 오케이. 이렇게 넣고. 넣고. 물을. 물을. 1리터만 넣겠습니다. 1리터만. 잇기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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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위에다가 물이 흡수도 되고. 나중에 또. 오늘이 며칠이죠. 27일인가요. 또 어느 정도 되면은 크는가. 이 마거진데이에다가. 회은용. 천국의 계단. 대은용. 회은용. 악마의 등뼈. 야구배 사다리. 여러가지. 유통되지만. 저는 제일 맘에 들어요. 천국의 계단이.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계단 한번.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 시간. 마거진데이에다가 하니까. 더 좋습니다. 물이 안 새니까. 좋아요. 깔끔하고. 찢어버리잖아요. 물이 새면은. 이 시간. 제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천국의 계단.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이렇게 잘 커요. 지그재그 있어서. 사다리 모양. 천국의 계단. 이 시간. 천국의 계단. 잠깐. 이렇게. 분갈이 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식물. 마거진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 모자 화분이죠. 모자 화분. 지금.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 그 다음에 진한 주황. 빨강에 가깝죠. 그 다음에 녹색. 초록색. 네 가지 모자 화분이 있습니다. 모자 화분 필요하신 분. 제가. 계좌번호. 아니.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천국의 계단도요. 니치스율드요.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전자파도 차단하고. 공기정화도 하고. 심적. 정신적. 모든 육체적. 우울증. 많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기잖아요. 안정을 찾고.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원예 치유라고 그러죠. 치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